무한동력하고 온다 아우 화난다 진짜 하아 일단 나를 좀 시켜야겠어 하아... 무한동력! 그로어치 어 왜 이거밖에 안티어? 어? 뭐지? 나 이런얘가 아니었는데? 오? 나 이런얘가 아니었는데? 어 왜 이거밖에 안나오지? 말도 안돼 그렇지 콸콸 그로어치 그로어치 어어어억 그렇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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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랑달랑 가자 괜찮아 어차피 말라 자연적으로 말라 청소는 우리 엄마갈텐데 뭐 엄마! 고맨! 좋아 다시한번 해보는거야 야 아니면 여길 해보는거야 여기 여기 이거 탈수 있단 말이야 이 오토바이 같은것도 엇 아 이제 그만 그만 흘려 오호 왜 안장가지지? 어 안장가지지 어어 뭐야 됐다 음 음 자 이것도 이것도 기어 일단 넣고 어 핸드브레이크 제트 클런치 X 음 뿡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이건가? 엔진 엔진 오프해 뭐야, 그럼 이게 아, 뭐야 이게 뭐야, 이게 그게 뭐야, 이게 이거는 뿌는 으흐흐흐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안가요ㅇ 아 저 나 개 간네 진짜 뭐해요 뭐 아우ㅓ польз No me 알써여 이씨 아 소나시끄럽네 이거 빼 ㅡ 같은색끼 진짜 아이 뭐래 한국말로 좀 하지 이 새끠 이건 씨 마 왜 차가 안가,안,안가,안가냐고 안가냐고 이렇기 이뤄 개가 나 진짜 너 빰에에에에 에e 우우우우우 깃 조지 깃 조지 은별 깃 조지 부 아아따 옆집가자 옆집 개같은거 에휴 저기서 좀 뒤져보자 개같네 진짜 에휴 시동도 걷는 법이 어딨어 개시지말 진짜 쪼같은 인생 에휴 왜이렇게 느려야나 안뛰어? 아 얘 목마르구나 벌써 가서 좀 씻어야 겠.. 씻겨야겠다 에휴 개같네 진짜 씨 도움을 주는 세팅이 있는데 다 해봤는데 다 안돼 신용 잃었어 해봤는데 다 안돼 저기요 쑤?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개같은거 해보라는거 다 해봤는데 다 안돼 뭐 클런치 뭐 해보고 뭐 기어 몇 해보세요 하나도 안돼 하나도 안돼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음 야 나뿐 내가 면허가 없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겠지? 면허가 있는 사람들도 이 게임을 이해를 못할거야 그래 이 게임을 이해하는게 아니라 느끼는거야 마이 썸머카 그래 내 여름 자동차거든 응? 엠 누려보면 욕나봐 이 호러 씹새끼야 이거나 먹어 이거나 먹어 아가리 벌려 크 핸드브레이크 드래그가 안돼 핸드브레이크 이게 이거야 어디갔어 이거를 드래그 어? 안돼 어느쪽 뭐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다 안돼 스 음 으으으음 웨쪽으로ajeς 그런 다음 핸들 보면은 이거 어쩌고 있는데 아 이거? 이건 시동끄는거야 이거는 이건 시동끄는거 어 자 이제 어떻게 가? 자 이제 어떻게 가? 문을 닫아볼까나? 어 어 이거를 이게 움직여야 가는데 이게 어 일단 넣고 클런치 떼면서 엑셀을 밟으면 돼요 자 일단 지금 일단이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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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고 클런치를 밟으면서 엑셀을 떼라고? 클런치가 X니까 X랑 W랑 같이 누르라는거지? 음 음 핸드브레이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? 아 그래? 그러면은 바꿔보자 아이 그래 그래 안 바꿔지네 뭐지? 그니까 중립이야 아니 그니까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고 이거를 핸드브레이크를 핸드브레이크가 아니고 이거 기어를 왜 안 올라가지 기어가? 왜 안 올라가지 기어가? 나도 열면 먹어야 되냐? 1번 2번 3번 4번 2번 야 클런치를 밟으면 뭔가 밟..밟는 소리가 나냐? 내가 계속 X 누르면서 하고 있는데 어 자 X 누르면서 어? 어 어 어 어 얘들아 운전 가르칠 때 본인 성격 나오거든 얘들아? 니들 성격봐봐 지금 좀 무섭다 좀 좀 어 좀 살살 부탁해 운전 알려주는 거 감사한데 무섭다 얘들아 아 아 거지 같네 아 아 아 버려 버려 다른 차 다른 차 아 개같은 차 X 아 아 또 또 X 또 또 물 먹어야 돼 아 아 자꾸 물을 마셔야 돼 얘는 아이씨 아 근데 자꾸 물을 마셔야 돼 이 친구는 음 아 아유 개같은 거 아유 내가 어 일종의 정화수지 정화수 어 이 물을 먹고 아아 그래서 내 몸에서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또 깨끗하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? 음 됐다 달랑달랑 가면서 가 마우지 말라 음 오줌은 깨끗한 정화수야 정화수 음 음 오늘 해가 지고 있네 이 앤비어 그래 보니까 앱 누르고 이거를 마우스로 누르면은 뭐 옮기면 옮겨진대 이게 핸드브레이크 이 친구를 근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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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ados 끝 흡 순둥 흡 어? 어? 으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뜨란아아아아아아ㅏㅏ!!! 아 뭐야 말도 안돼 아니 뭔 개소리야 야 한눈아 말아C 모독삼재 한 놈아 말아쓰 가자 가자 얘들아 알았어 일단은 차를 타 그 다음 시동을 왼쪽에서 걸어 오른쪽에서 딱딱 만져주고 일단 넣고 출발하면 돼 얘들아 배웠다 운전면은 쉽게 타겠다 이 정도면은 음 좋아 40분만에 알아냈어요 그래? 비교적 빨라 1시간 걸릴줄 알았는데 아 가자 가자 안녕 하하하하하 자 가자 그리고 아유 이게 아니고 문 열어 여기서 여기서 아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눌러줘야 돼 이 이거를 꾹 눌러줬구 다시다시 자 오차오차 오 됐다아 하하 됐다 아씨 이거 타는게 왜이렇게 힘드냐 됐다 그다음 오른쪽에서 한 다음에 따아 됐다! 오! 1번 더 좋어버린다! 뒤로 아 뒤로 나 뒤로 가는 기능 없지? 오오 우아 아쉽! 아우 이야악! 우아악! 와 이걸 어떻게 여는걸까? 너무 궁금해 우아악! 우아 운전 시뮬레이터 우엑! 타는것도 힘드네 우오오 나 왜 나 fret 나 승천 하냐? 잠깐만 어어어어 어어어어! transformations ży OK 엔터 iere 이것도 포기 오 자 걸려 걸려 cause 걸려 걸려 걸려! 걸려! 됐나? 안됐네 다시 다시 아직 아직 다시 응 걸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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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 걸려! 된건가? 안된건가? 어 그 다음 어 대형면허 있으신분 자기가 화물 몰아보신분 유럽트럭 게임에 관심 갖다가 실제로 트럭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? 있으세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요? 아 이거 이 곰봉이 있네 곰봉 이 곰봉을 드르륵 착착 해야되는거 아냐? 아직 아예 시동기가 안걸어진건가에? 어 어우 ấy 으어어어어어어어업 거ồiiers 돌아가니 하니 이거 뭐야 어...어.. stare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요 치 치 어? 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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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터질거 같애 아우 아우 내 차가 최고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는 간단해보이는구만 음 마 내려라 좋아좋아 우차 우아아 하하하하 트랙타아 트랙타아 좋아 이것도 어 이따 이따 됐다 됐다 어 어 어 어 어음 어음 어? 안 가지지? 어 어 카카 어 어 기어? 기어 일단 기어 일단 기어 일단에다가 쥐 오 이거 뭐야 어 쥐 어 쥐 쥐 어 쥐 어 아 이건가? 이걸 뒤로 뚝 드르르르륵 내 뒤쪽은 사이드브레이크냐 이거? 어 어 이걸 앞으로 간 다음에 어 오른쪽 아래 쬐깐해 쬐깐한게 기어해 오른쪽 아래 쬐깐한게 드리프트 락 드리프트 락 뭐지? 농장주 계십니까? 농장주? 아 꺼버렸다 아 어 이거 가면서 형씨 새참 먹었어 하고싶은데 OD 아 오 와 주차 그거네 주차 브레이크 파unta 오어 아 피해에 따라라라라따 오픈 따라라라라라 간다아아아! 샤하하하하하 마이키롱 라이프! 마 라이프 일으키노! 샤아! 날아라! 샤아아아! 자, 말 한번 가볼까? 단 높이! 2단 우와! 우와아! 반려! 3단! 3단! 샤아아아! 킹구즈 프리! 킹구즈 프리! 프리! 프리셔! 4단! 어어어 오! 좋아좋아! 대박! 우와! 빨라! 하얘이! 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... 자, 일단! 하얘이! 대박! 우와! 내가 이거로 몰다니! 이어! 재, 재밌잖아! 자, 2단 2단! 러브라이브! 3단! 프리큐어! 킹오브 프리즘! 외쳐! 포기할 수는 없어 프리럼! 좋아좋아! 간다아아아! 계속 열나구! 거참! 바람에 저항을 만들어! 길 맞나? 시발! 야! 일로와! 에이! 아, 에이! 약속 coaster! 반대쪽 차선에 날리고 싶다! 헤이! 메레온! 퍼크 오프! 퍼크 오프! 펍! 어디 똥쳐 소리나는데? 개빡치게 헤이! 퍼크 오프! 어어어!! 으어어! 어어어어어어어 어휴 야 이쯤 가면 마을 나오지 않냐 마을? 어디야? 어? 어디야? 마을이 왜 없지? 어어어어 자 일단은 그래 차를 잘 몰아보는거야 야 안나가게 비포렁노로로 가지않게 그렇지 자 뭐야 어 이거는 이거는 차가 매연을 뿜어댄다는거네 아하 그러네 어? 왜 안가 어? 뭐야 뭐야 어 왜 안가 아 시동 꺼졌구나 허허어 어 뭔소리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어 나 왜 뒤로가 아 됐다 우와 진짜 지나가네 대박 포기할수는 없어 어 포기할수는 없어 프리덤 와우 오? 오? 호오오우!!! 왜 처음 포기할수 없는 없어 프리덤ㅍ- 우와우우 컨다아 3단에 x3 3개 바로백빵! 흐흐흐흐흐 자 어때 FUK YOU TO FUK YOU 하! 하! 하하하하하하 아우예에에 하하하하하하 뾱뽀 지나갑니다 으하하하하 마스월드 펑우우우 남 3대라고 비치! 오 마을이다 저기 다른 차가 있으려나 한번 봐볼까나? 에어어 좋아아 좀 가보자 저기 저기에도 화끈한 차가 있을거야 좋아아 다행히 지금 배고프구나 그런건 아니네 자 이번에 어떤 농장 아니 뭐 어떤 농기구들이 있으려나 에이씨 꺄어어어어어어어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 오 오우다 연대연대 염 하아... 사망할뻔... 어? 나 후진을 할 줄 모르는데? 되네 후진된다 오케이 역시 요즘은 네이비게이션하고 후진 기능이 당연히 있구만 차에 역시 자 저앞에도 뭐가 있다 한번 쭉 가보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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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르츠치 기어 2런! 3단! 그르츠치 이야 이게 기동라이프 구만 기동생활에 이렇게나 젬..젬..젬지다니 응 오오오오! 집가는길 같은데? 또 그거있네 응 일단 여기가서 좀 봐보자 농기구 또 없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씨 어? 아 또 꺼졌어 에이씨 오오 뭐야! 오! 오 이게 뭐야! 아 원래 이건가? 아닌데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왜 들어가지? 어어? 왜왜왜왜왜 들어가 아 후진기어야? 어떻게 빼? 한번 들어가보자 들어갈 수 있으려나? 자 아직 기차 안와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자 궁금하잖아? 원래 뭐든지 한번 넣고 배고프다 넣고만 버는거지만 기어 바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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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여기서 오는거였어 으어어어! 우어어어! 우어어! 나 멈춰있는건줄 알았거든? 어? 왜이래? 들어갔어 오? 어? 으아악! 아! 이런 개똥사고인데! 아! 아!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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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터지지? 다시 한번 후! 우! 오케이 자 저거를 올리면 되지 자 일단 시동을 걸어볼까나?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요거 요거니? 자 오케이 아 됐다 이 쉬운 거를 못했었구마잉 됐다 외쳐! 포기할 수는 없어 프리덤! 됐쓰 아 이리로 나가자 좀 집으로 가자 야 근데 집이 어디야? 아니 마을 나가고 싶은데 마을에 갈 수가 없네? 왜 이렇게 느려? 터널 안가요? 흫! 무서울지도 아니 마을이 어디야 도대체 알았어 이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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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을게 어휴 가지가지가지 아휴 가지가지가지 아휴 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 아휴 왜이래 거지같은거 정신차려!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이 쩌쩌쩌쩌 거리지마 쭉 가 쭉 쭉 가 그러어치 으쩌쩌 왤왜이래 투투투투투투투투 왜이래 이거 두투투투투투투투 어? 뒤에 올렸어 뒤에 다 올린거 아니야? 삼달 로우로 하이라고 해야되요 어... 어... 그러면은 어... 어... 아 이거 이거 걸렸구나 이거 이거를 이렇게...였나? 어... 흐흐 어... 이거였나? 어... 음... 집게... 아 그러네! 에임 나왔다 에임 이거구나 이거 이야아아아아아아아 헤헤 에임 나왔다 와아우 아 그래 이거야 이거 아 이제 답답하지 않다 아 빨라 빨라 이거야 이거 근데 마을이 어디야 마을? 마을가서 이제 부품 사봐야돼 내가 안 믿기지말로 마을가서 부품... 부품 사서 그 차 고쳐야되는데 시야가 왜이렇게 삐뚤어졌냐고? 이거 이진 어때? 내가 잘못앉았어 잘못앉았어 내가 잘못앉았으 내가 잘못앉았으 아 근데 그 트럭 몰고싶은데 얘들아 그 대빵 끈 트럭 다시한번 해볼까? 그리고 GTE 컨텐츠에서 잘나가는 기차들어막기 컨텐츠처럼 그걸로 한번 첫 기차 막아볼까나? 얘들아 대형매너 있는 사람 훈수좀 유로트럭 몰아본사람 훈수좀 집이 어디로 가는거야 근데 날개펼쳐 날 뻔 어어어 맵을 알 수가 없네 집 가고있냐? 하하하하 야 집 집고 집 가고 있긴 하냐? 미니맵이 없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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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이렇게 안돼 호호 야 일단 시야가 삐딱하다 멈춰 오우!!! 뺏어!!! 뒤에 사람이 있었어? 밑에 말도 안돼 잠깐만 이거를 일단은 아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아 딸딸딸딸딸딸딸딸딸 어.. 어 가자 가자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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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야 돼 아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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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걸로 들어 이 에임으로 슈